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설탕 전공하ília 매콤한 국물 그릇에 주묘한meal 소금 이번에는 명태, 명태 껍데기 가지고 하는 걸 할게요. 이 넓은 거는 여기다 김밥 다 대용해요. 김밥. 잠깐만요. 김밥 말아 먹어요. 거기다가요? 예예. 시쳐가지고 불리면 부드러워지거든. 그럼 여기다 김밥 말아서 다 해. 오늘은 볶아 먹는 거. 손님들이 오면 반찬이 할 거 없으니까 엄마들이 이런 거 다 연구를 해서 안 버리고 다 해 먹었어요. 버린다는 거는 옛날에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. 미리 다듬었지요. 양념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돼. 양념을 먼저. 예예. 진간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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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설탕. 설탕. 설탕이 들어가니 안 짜거든. 제거. 반찬. 간장. 다진거. 고춧가루 달라고. 응. 고추장. 고춧가루. 고춧가루 달라고? 응. 간기름 냄비에 후라이팟 넣으면 더 좋고 고춧가루 여기다가 볶아내야 소독도 되고 껍데기가 여기서 향이 나잖아요 grote 갤럭으로 약한 계란입니다 넘치지 않게 먹기 도 Шlis Esto raction 마지막 재료 réponse 찜놈 triumph 고또 소ivot 여기 청양고추 양념이 좀 많아요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